언제쯤 하세요? ㅋㅋ 다 찐을농시야? 아니요 얘는 라이트 하나랑 헤비 하나랑 하고 저는 그거 헤비아났 거는 다 찐낚시하고 얘도 똑같아요 이 친구 이름이 뭐라고 했지? 상진이? 상진이? 낚시는 좀 해봤고 그냥 친구들끼리 가 사비끼 낚시 해봤대요 사비끼 낚시 해봤대요 사비끼 낚시? 오늘 아주 위험하게 쓸모 있겠네 재미도 약간 그런식으로 해줬어요 오늘 옐로테리나 많이 잡자 있는걸 잡아야지 뭐 샐러브 샐러브 깜짝아 여기 배로테리아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쓰레기 쓰레기 똥고기 올라와 어? 에스맨 아? 레더 자켓 옐로 테일 옐로 테일러 옐로 테일러 이제 왼쪽으로 가야겠다 자 이쪽 클리어 뭐야? 이만한 개 골라 세진 않은데? 아 짜증나 28? 하이라곤 괜찮겠는데 28? 자 따당 28 바스탑에 있긴 있었어? 어디에? 바스탑에 있는 하버브리지? 인사이드 인사이드 오케이 오케이 감으면 안 돼 힘 세지? 네 네 재미 느껴 천천히 감아 그 안 감길 때 감으면 터진다 가버려 재밌어 상진아 네 어? 계속 움직이겠네 그럼 갑자기 죽진 않지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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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이있 줄을 풀러 줄 풀러 줄을 쫙 풀러 갑자기 형으로 등금 무슨 순간이었어? 형됐어 들고 사진 한 번 찍어 인생 최대하네 아 내가 내 바치고 자 이렇게 하나 하나 나이스 아 일단 저기다 넣어 뭐야 갑자기 세졌어요 와 트레발리 존나 크다 네트 좀 해줘 네트 네트 필요하다 네트 필요해 모터 안 감기 조심 야 주환이 사장님 받겠는데 어? 야 형 이거 보세요 40분 넘겠는데 40분 넘지 GT인데 GT 야 진짜 괜찮은데 야 진짜 크다 졸나 커요 너 이쪽으로 잘 내려와봐 이제 하복지 배경으로 찍어줄게요 43 오오 와 이렇게 큰 거 처음이다 아 거기다가 빵이 좋다 빵이 바다인가 보다 아니에요 거기 야 크다 우와 멋있다 우와 이야 네트 해야 돼 형님 이거 보세요 와 와 와 와 와 나이스 이거 힘든 거예요? 이렇게 큰 거는 힘들어 드물지 야 이러니 이러니 바닥 바닥인 거 같았지 와 진짜 아 아까 폭탄하더라고요 진짜 크다 와 와 와 나이스 나이스 이거 졸나 맛있어 와 한 번 했네 오늘 저 수원이 형한테 당당할 수 있는 거죠? 와 졸나 크다 진짜 이게 먹는 맛으로는 끓는 것도 헐라 아 비교도 안 되지 야 야 버려 뭐야 이게 작다 어? 둘이 비교도기 하나 사진 찍을까? 더블리트 어? 우와 진짜 크구나 와 작다 작고 있고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이거 내가 본 거 중에 제일 커 하나 둘 둘 셋 야 빼줘 빼줘 야 버려 빼줘 어? 아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